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디저트 우유튀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 설탕, 전분가루, 튀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3,80ml 우유를 넣어주세요. 설탕 5스푼 넣어주세요. 전분가루도 5스푼 넣을게요. 약불로 끓여줄게요. 몽글몽글해지면 이렇게 빨리 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똑 떨어지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밑에 용기에 이제 녹은 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로꺽을 해주세요. 튀김가루 1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볼에 넣어주세요. 150ml 물을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같이 냉장고에 넣어서 1시간 뒤에 꺼내서 튀겨볼게요. 튀김가루 1시간 뒤에 꺼내보니 탱글탱글 도토리묵 같아요. 우선 잘라볼게요. 차례차례해서 튀겨볼 건데요.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볼게요. 튀김가루를 묻히고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주세요.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을 입혀주bie요. 튀김옷을 간을ieurs 감자주시고 튀김옷을 건을땀을 vitalいて 튀겨주세요. Pe시의 수준은 주제 rouge 오늘은 튀김옷을 입혀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워요 안이 부드럽지? 네, 조금 달콤해요 어,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말린맛이에요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촌촌촌하고 계속 들어가는 맛? 응 그리고 중독성 있어 응, 응 윌리 맛있어요? 뜨겁네 응 윌리 뜨거운데 지금 형이 먹으니까 참으면서 먹는 거 지금 데니야 네 오늘 성공?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드 That's the alarm. Yo! 흡수 왜 시켜먹어? 안 들었는데 호흡 콩잎 고추냉이를 만들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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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그러면? 안 보이나 윌리야 이리 와봐 진짜 예쁘다 레고를 보러 오셨습니다 기차도 있어? 귀엽긴 하다 기차 움직여? 안 움직이네 오늘은 쉬나보다 기차 트레인이 쉬나봐 아 예쁘다 햄버거도 있어 햄버거도 있어 햄버거 하트도 있어 대니 하나 먹을래? 꽃도 너무 예쁘다 누가 먹은 것 같아 그럼 토끼솔으로 알아 레드 벨벳도 있어 토끼야 이 의자도 예쁘고 콜스가fly 콜스가 올거야 우와 이제 모음 있으면 좋겠다 그치 멋있지 그니까 이 집부터 있으면 좋겠다 오늘 가 볼게 들어가 볼까 이거 봐봐 콜스로 비어? 의자도 예쁘다. 좋은 게 많네. 좋은 게 많아? 애기 같아. 그치? 애기가 왜 이렇게 해? 아 뭐 이거? 할로우리라고 했어. 맛있게 먹고. 아 뭐야? 새로운 거고 나왔나? 나는 새로운 거고. 다 새로워 보여. 뭐 먹을 건데? 나? 응. 맛도그 왔습니다. 대니 먹어. 대니 거 뭐야? 대니. 대니 거는 뭐냐고. 너네. 안에는 없는 거. 너 여기 있어요? 그래. 알게 되네요. 잘 먹어야지. Management. 초콜렛. 정 reviews. 감지. 오, 인사'd. 근데 대니 거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 다른 생활과 싸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